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이냐? 다음 곡은 어떤 곡이냐 하면은 올해 나왔던 저희 곡인데요 저희 남한봉 들려드릴 거예요 아 지금 약간 조금 추워가지고 등 느낌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남한봉... 남한봉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게 약간 응원법이 있거든요 알아요 아 저 볼까요 사실 시키는 게 참 많죠 그래도 저희와 함께 오늘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나면 아마 큰 추억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중간으로 센터 나눌게요 센터 할 사람 센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요렇게 나눠가지고요 여기 안지영 팀 여기 우지은 팀 안녕 아 지영 아 지영 아니 열려라 다 서드라 자 야 조용해 너 조용해 너 조용해 조용하고 자 이렇게 노래 듣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겠다 어떻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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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 둘 셋 넷 땅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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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영 땅다라 오지영 불빨간 사측에 남한봉 이야 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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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영 자 안지영님 파이팅 할게요 준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따라 화이팅 따라 화이팅 불빨간 서측에 남한봉 야 안지영 소리 너무 작았어 너무 작았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시겠어요 지금처럼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안지영 우듀 불빨서측이 사랑해요 남한봉이 간주 때는 달라요 근데 이제 사랑해요 수원다 할까요 어떻게 하나 보면은 어딘지 알 거예요 저도 사실 헷갈려가지고 자 일단 바로 들려드릴게요 남한봉 들려드리겠습니다